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연휴 명절때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석 연휴 극장가 소식,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한편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볼만한 영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 추석 때 애석하게도 기존 추석 연휴에 비해서 화제가 될 만한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추석 연휴 하면 뭔가 조금 대작 같은 영화들이 한 서너 편 정도는 경쟁을 벌였었는데 추석 연휴가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관객이 지금 너무 줄어든 거예요. 지금 가장 대목이라는 여름마저도 대흥행작이 잘 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석 때도 그렇게 여러 흥행작, 화제작들이 지금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테랑 2탄이 나와서 그게 지금 거의 모든 화제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베테랑 2탄에는 당연히 지금 관심이 몰리고 있고 하지만 베테랑 2탄 말고도 사랑의 하츠핑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임영웅 씨 영화라든가 이런 작품들도 충분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영화를 극장에서도 보지만 OTT로도 보거든요. OTT로 특별히 편성되는 추석 영화들 그런 것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테랑 2가 개봉을 했습니다. 벌써 50만 명 가까운 관객들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인기몰이의 비결 뭐라고 보시나요? 베테랑 1탄이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엄청난 히트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탄이 나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쏠리는 거고 또 이제 그 베테랑 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엄청난 액션 이런 건데 2탄에서도 정형외과 액션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실감나는 액션이라는 얘기죠. 헐리우드 액션, 마블 히어로물 이런 액션들 보면 이게 시각적으로 엄청나게 막 거대한 액션이 펼쳐지긴 하지만 이게 그 실감나고 리얼한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아프다는 생각이 별로 잘 안 들거든요. 고통에 대한 공감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런데 동양으로 넘어오면 옛날에 성령 액션 같은 경우에 성령이 마지막에 하는 막 이러면서 진짜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헐리우드 액션처럼 날아다니지 않아도 더 몰입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홍콩 성령 액션보다 더 아파 보이는 액션이 한국 액션이거든요. 한국 액션은 성령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한 번만 팍 해도 와 진짜 딱 쓰러지는데 진짜 아프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제 막 몰입이 되는 건데 그러한 한국적인 액션을 가장 잘 만드는 감독 중에 하나가 유승환 감독이기 때문에 그 유승환 감독이 이번에 베테랑 2탄에서 또다시 원없이 액션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기대가 쏠리면서 관객이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화 올해 세 번째 천만 영화가 될 수 있을까요? 천만 영화가 돼야 합니다. 지금 될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극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추석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대장 영화가 베테랑 2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더 한국 영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든지 제발 좀 흥행을 해서 우리나라 극장과 흥행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베테랑 2탄에 지금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이고 제발 이번에 그 정혜인과 액션으로 그 같은 주연비, 황정민 씨, 주연비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황정민 씨가 엄청난 액션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동시에 정혜인 씨도 가세해서 그 액션의 원투펀치로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그 액션 원투펀치가 제발 좀 천만 돌파를 해서 우리나라 극장업계를 활성화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 와중에 이명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역시 추석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데요. 이명웅 효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명웅 영화가 글자 그대로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데 여기서 달군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공연 실험 영화거든요. 공연 실험 영화는 일반 극영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벤트성 특수상형이거든요. 일반 극영화하고는 원래 흥행 성적이 비교조차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아주 그냥 소규모로 조그맣게 있는 게 맞는 건데 이번에 이명웅 씨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매출액이 일반 극영화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때 막 전체 1위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매우 놀라운 현상인데 왜 그런 건가요? 이명웅 씨가 인기가 많으니까 이명웅 씨가 지금 거의 불세출의 대스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명웅 씨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명웅 공연이 지금 우리나라 대중문학의 최대 상품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돈을 싸 짊어지고 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표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화가 그래서 그 공연 실험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극장에 가서라도 이걸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극장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명웅 씨 영화가 역대 공연 실험 영화 매출액 신기록을 이미 세운 상태거든요. 개봉한 지 한 11일, 12일 정도 만에 그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추석 연휴 때도 계속 상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특히 추석 연휴 때 싱얼롱 상영회를 한다고 하니까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장의 큰 스크린으로 보면서 극장의 거대한 음향 시스템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싱얼롱도 하고 만약에 응원봉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콘서트를 간접 체험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이나 또는 또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가족 단위로 봐도 상당히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다른 영화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핫추핑, 1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좀 아이들만 보는 영화가 아닌가 싶었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영화가 됐다고요? 네, 이 핫추핑, 사랑의 핫추핑 이 영화가 만화 영화거든요. 당연히 아동들이 좋아하는 거고 한국이 또 하나의 초통령을 배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초통령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온 가족물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도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약사 대표가 74년생 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싱글이라서 오히려 더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할 수 있었다. 각 세대별 원하는 포인트가 뭔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아동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가족물로 만들었다. 가족물. 그래서 아동들이 좋아하는 요소도 넣고 거기다가 어른들이 공감할 만한 첫사랑의 이야기, 우정, 또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 이런 것도 넣어서 온 가족이 좋아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74년생 싱글 총각의 분석이 딱 맞아 떨어졌는지 지금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요인 말고는 또 사랑을 받는 요인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본 분들이 조카 보여주려고 데려갔다가 내가 울었다. 이런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데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완전히 아동용 만화형의 경우에는 성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야기라든가 캐릭터 표현이 조금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본분들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스토리나 캐릭터 표현이 완성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브랜드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거의 이 완성도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격찬이거든요. 왜냐하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그 제작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러한 스토리 표현뿐만 아니라 그 OST도 지금 격찬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작가는 에스파의 윈터 씨가 불렀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OST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려지는 우정의 가치 이런 것들이 성인한테도 잔잔한 울림을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영화관뿐만 아니라 OTT에서도 저마다 기대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티빙은 사극 드라마 우씨왕후를 내놨다면서요. 우씨왕후라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고구려 때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사극이 항상 보면 조선시대 때 얘기만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이 다 조선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데 우리의 전통은 조선보다 훨씬 유구하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여러 나라가 이질적인 문화도 선보였었고 그중에서 특히 고구려를 조명하고 있는데 고구려에는 유교 문화를 받아들인 조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게 있었던 거죠. 바로 형사취수원인데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건데 조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북방 유목민족한테는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유목민족의 그런 전통도 있었던 나라니까 그래서 고구려의 그런 전통을 소재로 해서 300억 원을 들여서 원래는 극장 개방용으로 기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리즈물로 만들게 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액션이 완전히 영화 수준으로 나온다. 드라마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역사상 유일하게 왕우를 두 번 한 여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남편이 두 명인데 서로 다른 왕불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 두 명을 왕우로 세우면서 본인이 권력을 누렸던 우씨 여성. 그 여성의 진취적인 여성상을 그린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진취적인 것도 진취적인 건데 여성을 너무 성적으로 그린 거 아닌 성적인 볼거리로 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이 원래 청소년 관람불가 청부를 표방하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이 애초에 여러 가지 진취적인 여성상 이런 걸 표방하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진중한 작품성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성인 오락물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의 성인 오락물이 헐리우드에는 있거든요. 헐리우드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리즈물 같은 거 보면 시대극을 핑계로 해서 온갖 잔인한 액션 성적인 장면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한국판으로 고구려를 배경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눈높이에서는 그런 식의 노골적인 표현들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판도 받고 있으나 그래도 OTT라는 게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배경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OTT 시대에는 이렇게 헐리우드적인 오락물도 한국산으로 앞으로는 계속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OTT 넷플릭스는 이번 추석 연야 영화 한 편으로 승부수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무도 실무관입니다. 김우빈 배우가 주연을 한다고 하는 이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이 무도 실무관이 이게 뭐냐면 극중에서 주인공이 태권도 3단, 유도 3단, 검도 3단, 통합 9단인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탈주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예방하는 감시자, 무력을 써가지고 호쾌하게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김우빈 씨가 그러한 호쾌한 무력을 쓰면서 대중이 지금 느끼고 있는 범죄에 대한 공포, 분노, 그거를 대리만족을 하고 대중의 속을 후련하게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베테랑 1탄의 흥행 코드였었거든요. 베테랑 1탄이 대중의 분노를 형사의 액션으로 대리만족을 시켜줬었는데 이 무도 실무관에서는 바로 김우빈 씨가 통합 9단의 무술 실력으로 그러한 호쾌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 거고 이게 대단히 작품성이 높고 그런 작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호쾌한 액션으로 킬링 타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오락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극장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